안녕하십니까? NJPS 영어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강인데요. 챕터 2부터 강의는 시작이 되고요. 이 NJ 문제풀이 강의 같은 경우는 챕터 2부터 문제가 있는데 챕터 15까지 진행이 됩니다. 챕터 16의 문제풀이는 앞에 내용들에서 있던 것들의 반복적인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챕터 16은 부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풀이 강의는 기본 이론과 함께 동행해서 듣는 것으로써 여러분들께 자세한 문제풀이보다는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정도의 간단한 정리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특히 문제들은 전부 다 기출 문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기출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확실하게 잘 알아놓고 어떤 애가 출제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문제를 꼭 같이 정리를 하셔야만 시험에서 고득점이 나올 수 있고요. 기출 문제만 제대로 잡아도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문법 문제에서는 전체를 다 마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어떻게, 무엇이 나오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문제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대체로 빈칸 완성형과 밑줄 긋기 위형과 사지선다형 그리고 영장 문제까지를 전체적으로 문법 문제로 보고 있고요. 영장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미에 맞는, 의미에 맞는 표현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법적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1강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the economy라는 명사가 있고, 뒤에 is라는 동사가 있는 걸로 봐서, 자, 여기에 지금 주어가 나오고 나서 동사가 와야 되는데, 그 동사 뒤에서 명사가 나왔는데, 항상 기억하실 거는 동사. 우리가 이론 정리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생말과 동사 뒤에서는 that이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면서 명사 동사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가 that이 생략된 것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인데, speak나 took 같은 경우는 이론 시간에도 정리를 했었지만,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대체를 가질 수가 없고요. tell과 say가 있는데, tell은 물론 타동사로서 말하다의 뜻으로 쓰이지만, 대체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하다는 표현으로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sa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say는 무엇을 말하다는 뜻으로써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특히 say와 tell의 구별이 중요한데, say는 타명식 타동사로서 목적을 갖는 반면에 tell은 수요동사로서 쓸 수가 있고요. 특히 시험에서는 say를 수요동사 구조로서 명사 두 개를 연속에 쓰는 거,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say A2RB 형태가 안 된다라는 것을 시험에 출제되니까 반드시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법 문제를 푸실 때는 무엇이 어떻게 나온지를 주목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꼭 그것을 명심하시고요.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번에 보시면은 ask와 want, try하고 내시는데요. 자, 이 동사들은 어차피 문맥을 파악하거나 구조를 파악하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the workers라는 뭐가 와있다? 명사가 와있는데요. 그 다음에 go라고 하는 동사의 모양이 와있어요. 근데, 자, 여기에 있는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ask은 요가다라는 대절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대체로 대절하고 친하지 않는 동사들이에요. 특히 이 go라는 것은 동사가 아니라 뭐로 본다? 동사 원형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동사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는 바로 소위 오형식 구조라고 하죠. 자, 이런 소위 오형식 구조에서는, 자, 명사, 대명사, 그리고 동사 원형이라는 뭘 쓰는 거? 원형 부정사를 쓰는 동사 있죠? 무슨 동사? 원형 부정사. 자, 이런 원형 부정사를 쓰는 동사의 경우는, 자, 주의하실 것이 무슨 동사만이 가능하다, 여기에? 지각 동사와 사역 동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자, 지각과 사역 동사를 선택지에 찾아야 되는데, 자, 이 ask나 want나 try 같은 경우는 지각 사역 동사 아니라 4번에 있는 let만 사역 동사입니다. 자, want 같은 경우는 a2rv, 자, 2rv 또는 a2rv 구조를 주로 쓰는 동사고요. 자, 그리고 ask의 경우는, 자, a2rv 써서 뭐 뭐 하도록, a에게 rv 하도록 요청하다. try는 2rv, ing가 둘 다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이 문제와 같이 우리는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동사별로 어떤 구조를 특히 잘 취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자, 2번에, 아니, 4번에 있는 let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3번 문제 봅니다. 3번의 경우는 여기 보시면 would like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would like라는 단어의 경우, 수거적 표현인데, 이 would like의 경우는요. 자, want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자, would like는 2동사 원형 또는 a2rv 구조의 소위 5형식 구조를 쓰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would like는 2rv, 뭐, 뭐 하기를 원한다. 또 a2rv, a가 rv 하기를 원한다 해서요. 자, 정답이 될 수 있는 구조는 2번 말고는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would like는 대절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기출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확실하게 외우시면 문법 문제는 다 쉽게 풀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다음에 4번 문제 봅니다. 4번을 보시면은 여기 동사가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선택지를 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동사 뒤에서 어즈라고 하는 뭐가 나와 있어요? 명사가 하나 나와 있고요. a lot of trouble이라는 명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특히 a lot of는 많은이라는 뜻의 매니나 멋이라는 형용사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명사가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동사 뒤에서 명사가 두 개 올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 명사와 이 명사는 서로 다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이 동사는 아무 동사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동사를 쓴다? 그렇죠? 무슨 동사라고요? 그렇죠. 수요 동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 동사 말고 수요 동사처럼 명사를 두 개 쓸 수 있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다? 자, envi, save, forgive, pardon, cost라고 하는 이 다섯 개의 동사입니다. 자, envi, save, forgive, pardon, cost라는 다섯 개의 동사. 그래서요, 이 선택지에 보면은 이 수요 동사나 envi, save, forgive, pardon, cost의 동사를 정해야 되는데 자, 선택지에 보면 2번에 있는 save만이 이 동사에 들어갈 수 있죠. 자, stop이나 help, end는 수요 동사 될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되고요. 문맥상으로서 해석을 해봤을 때도 이 새로운 장치는 우리에게서 많은 수고 등을 뭐하다? 덜어줄 것이다.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덜어주다라는 뜻에 뭐가 들어간다? save가 들어가는 것이 맞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동사의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동사 뒤에 어떤 구조가 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동사가 다르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선택지 보시고 뒤에 있는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구조의 파악을 하실 줄 알아야 동사를 제대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디서포인트, 디서포인티드, 디서포인트먼트, 디서포인팅인데요. 자, 언더컨트롤이 반대로 she, 그녀는 seem to be가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 kind of라는 표현을 알아야 되는데 kind of는 다소 약간이란 뜻의 부사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of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of가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오겠구나 명사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kind of는 따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이론 시간에 배우게 되실 거예요. 다소 약간이란 뜻이고요. 그러면 부사고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b가 있죠. 그러므로 이 빈칸에는 어떤 애가 와야 된다? 형용사라는 애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의 형용사를 찾아보니까요. 디서포인티드와 디서포인팅이 있는데 자, 이 디서포인트라는 단어는 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실망시키다의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실망시키다라는 것은 특히 또 무슨 동사입니까? 그렇죠. 감정유발동사고요. 자, 이 감정유발동사의 무슨 형이 시험에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형용사형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감정유발동사의 형용사형은 ing를 붙이는 것과 자, pp형으로서 ed를 붙이는 게 있는데요. 자, ing는 감정을 뭐한 것이다? 가진의 뜻이죠. 자, 이것은 감정을 무슨 뜻이다? 가지게 하는 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 ed 또는 pp형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감정을 가지는, 즉 감정을 느끼는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맹에서 지금 감정을 가지게 하냐, 감정을 가지냐인데 뒤에 보시니까 인도 있고 자, 그에게서라는 걸로 봐서 그를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에게서 실망을 느꼈다 해야 될 거예요. 맞죠? 자, 감정을 가지는 거면 뭘 사라? 이디를 사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론 시간에 설명을 했던 감정유발동사의 형용사형의 경우는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일이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감정 관련 표현의 시험 문제는 다 풀 수 있다고 그랬죠. 감정을 느끼는 것은 뭐다? 일이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도록 하고요. 자, 다음에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6번 문제로. 자, 6번 문제. 자, 6번은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 관용적 표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론 시간이 나오지 않았지만 문제에서는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 있으니까 문제에서 따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일단 1번의 경우 기억의 경우는 두 를 넣었어요. 두 더 명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두 더 명사. 자, 두 더 명사는 명사를 하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명사를 뭐다? 하다. 자, 이게 두 더 명사고요. 두 번째는 두 쓰고 나서 A를 쓰고 나서 justice를 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어휘 문제인 걸 수도 있어요. 두 A justice 하면 A를 공정하게 평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A를 공정하게 뭐하다? 평가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세 번째로 자, 두 를 쓰고 나서 A를 쓰고 good을 쓰면 자, 저의 여러분에게 테마 7번의 수요동사 편에서 설명을 했었죠. A에게 뭐다? 이익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자, 문법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요. 자, 여러분들께서 문법 문제에서 나온 이론 부분을 그냥 밑에 보고 해설을 보거나 설명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설명 듣고 해설을 보고 해당 부분의 이론 부분을 다시 찾아서 다시 한 번 꼭 확인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반복이 최고로 여러분에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이 표현들을 어차피 수거적 표현으로써 암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간단하게 6번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7번 문제를 보는데요. 7번 문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역시 방금 전에 나왔던 문제하고도 같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What do you think of? 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What 하고 나서 Think about? 또는 Think of?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뜻이다. 자, 근데 모든 사람들이 Was so happy죠? 너무나 행복했고 빈칸이 나와있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형용사가 나오면서 and의 한 병치로서 여기에도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와야 돼요. 자,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뭐했다? 그런데 선택지를 보니까 Excite 라는 단어가 나와있어요. Excite는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흥분시키다. 근데 지금 여기는 동사가 나오기에는 적합하지 않게 되겠죠. 이것과 이것을 병치로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Exciting이 있고 Exciting은 둘 다 형용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Excite인데 S가 붙어있는데 이래 보니 모든 사람이 흥분시키다 해서 목적이 있어야 했는데 목적이 없으니까 1번과 4번은 동사로서 안 맞고요. 형용사가 와주는데 자, Excite라는 애도 Excite라는 애도 무슨 뜻입니까? 자, 여러분 Excite. 그렇죠. 흥분시키다죠. 자, 흥분시키다 이 말은 감정유발동사라고 되겠죠. 자, 감정유발동사는 실제 시험에서는 뭐로 시험이 출제된다? 바로 형용사형이 시험이 출제된다. 아시겠죠? 자, 형용사형이 시험이 출제된다. ing가 붙은 것과 ed가 붙은 것이 있는데 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여러분 방금 전에 대학에 들었죠. 감정을 가지는 것 감정을 느끼는 것은 뭐다? ed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게 있어요. 감정을 가지는 것 느끼는 것은 뭐다? ed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excited라는 ed가 붙어 있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자, 잊지 마시고요. 잊지 마시고 자, 감정을 가지다는 것은 뭐다? ed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갑니다. 8번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역시 수거적 표현에 의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자, 동사와 관련된 건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먼저 처음에 있는 것에 기회하실 것은 영어에 보시면 이 make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이 make라는 동사는 일단 대표적으로 타동사로서는 만들다의 뜻이 있죠. 그런데 얘는 자동사로서 어디어디로 향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불렸냐면 make for 라고 보통 씁니다. 그래서 어디어디로 향하다 이러죠. 그 다음에 수요동사로서 만들어주다 라는 뜻도 있어요. 자, 수요동사 before라고 합니다. 자, 만들어주다 이렇게 되세요. 그 다음 소위 우형식에 쓸 수 있는데 이 make라는 애가 주어를 쓰고 make를 쓰고 나서 뒤에 뭘 써서 명사를 써서요. 이 주어와 명사가 이퀄이 될 경우에는 이 make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요. 대다의 뜻이 있습니다. 대다. 아시겠죠? 그래서 make는 become의 의미로서 대다의 뜻이 있다는 사실 하나 꼭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문장은 그녀는 훌륭한 변호사가 될 것이다 해서 정답은 make가 맞겠죠. 자, 두 번째의 경우는 자, make out 해버리면 뭔가를 알아내다. 부동산 표현으로써 알아내다. 이해하다.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해서 make가 맞는 표현이 되고요. 세 번째는 make up for 라고 해서요. 자, make up for 뭐다? 보상하다. 보충하다. 이 뜻이 있어요. 자, 잃어버린 시간을 make up for 보상하다. 자, 이것은 어휘 문제도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 figure out 또한 무슨 말이 있다 여러분? 자, 이해하다 알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 있는 첫 번째나 마지막에는 figure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figure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답은 make으로 써야 될 것이고요. 사실 become이 되다니까 여기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become은 이 부분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공통으로 들어갈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9번의 경우는 자,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뒤에 쪽에 나중에 배우는 것도 있다 보니까는 간혹 설명을 전체를 해드리진 않습니다. 그것 좀 참고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일단 배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시험에 출제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라는 거 문제를 살펴보는 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것이 영어에 보시면 해부라는 단어 있죠? 그 해부라는 단어대에 명사나 대명사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 우리가 소위 오형식 부분에서 배웠어요. 자, 이런 모양을 갖게 되면 이 명사, 대명사가 RV 하도록 뭐하다? 시키다고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능동관계라는 거죠. 자, 능동이라는 것은 행위자 플러스 행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능동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명사나 대명사가 뒤에 있는 동사 원형이 뭐가 되는 거야? 행위자가 되죠. 그래서 얘가 이걸 하다 그러면 해부, ARV예요. 그런데 해부라는 것이 명사나 대명사를 쓰고 뒤에 무슨 형이 오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PP형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명사, 대명사로 이렇게 PP형을 쓰게 되면 이때는 이 둘의 관계가 능동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다? 무슨 관계다? 그렇죠. 수동관계입니다. 이것은 행위, 자가 아니라 행위의 대상 플러스 행위관계입니다. 수동은 앞에 있는 명사가 행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문맥을 보면 해부가 나와 있죠. 해부가 그리고 my hair가 있어요. 선택지를 보면 to do하고 done하고 do하고 done인데 머리가 이곳에서 10년 동안 계속 해지게끔 시켰다 해야죠.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do가 안 되고요. 자 done이라고 하는 PP형이 와줘야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done에서 찾는 거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아직 배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일반적인 현재의 습관적 행위라고 그래요. 한번 들어만 놓으세요. 이런 것은 현재의 습관적 행위는 뭘로 씁니다. 현재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것은 현재의 습관적 행위인지 아닌지 문맥을 보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것은 일단 B는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자 앞에 있는 내용도 아직은 여러분들이 독해 능력이나 해석 능력이 떨어지면 아직은 문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물어보는 건지 아는 게 중요하다 했죠? 자 여러분 이것은 배우신 거니까 이것을 암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가끔 학생들이 아직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문법 문제를 푸는데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뒤에서 나올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된 문법 사항도 있고 해석도 정확히 하려면 그걸 알아야지만 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동사의 종류를 배우고 나서 문제를 푸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문제 푸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나는 공부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천천히 문법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문법 문제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운 거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무엇이 나왔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0번은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동사라고 하는 것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그건 문맥으로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notic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일단은 무슨 뜻이냐 주목하다 아시겠죠? 자 공지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자 이 notice는 목격하다 다시 말해서 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보다 근데 우리가 주목하다나 목격하다 그러면은 보다라는 말일 때 무슨 말일 때? 보다라는 뜻인데 이런 경우라면은 뭐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감하고 관련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동사로 쓸 수 있겠다? 그렇죠. 지각 동사로 사용이 가능한 동사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먼저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notice는 뭐로 쓰였는가 문맥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더 영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took the jewel and ran이 있고 자 having taken the jewel and run이 있고 taking the jewel and ran이 있고 take the jewel and run이 있는데 자 이 notice 이 단어들을 집어넣어 보면 결국은 보석을 집어들고서 도망가다는 뜻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notice는 공지하다 그런 말이 좀 이상하겠죠. 자 문맥상 그 젊은 사람이 보석을 들고서 도망간 것을 받느냐 이래야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보다로 해석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러므로 여기서 보석이 들고 도망간 거니까 여기는 동사 원형이 오거나 그죠 ing 무슨 말이니까 지각동사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 지각동사 뒤에 올 수가 있는데 동사 원형은 뭐뭐를 하고 그 다음에 뭐뭐한 것 그러니까 얘가 이걸 한 것을 봤다가 rv예요. 자 ing 는 뭐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rv는 뭐고 뭐뭐한 것 자 ing 는 뭐뭐하고 있는 것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pp는 뭐예요. 수동이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문맥상 봤을 때 이 젊은 사람이 보석을 집어들고 도망간 것을 봤냐 해야지 줍어들고 있으면서 도망가고 있는 걸 봤냐 이것도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맥상 ing 뭐를 쓰는 게 맞다.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4번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영어에는 지각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 지각동사를 이용해서 보다 듣다 느끼다 등을 말하는데 a가 뭐 뭐 하는 걸 보다 뭐 뭐 하는 걸 듣다 느끼다 했을 때 이 a가 뭐 뭐 한 것은 rv이고요. 만약에 지각동사 되면 a ing 나오면 뭐 뭐 하고 있는 것을 보다 듣다 느끼다 해요. pp는 뭐 뭐 해지는 것을 보다 느끼다 느끼다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notice라는 단어가 써져 있는 걸로 봐서 지각동사 쓰였으니까 일단 이 빈칸에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올 수가 있는데 그죠. 자 문맥상 여기서는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뭐 한 것을 봤느냐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뒤에 run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 자 하고 있으면서 도망가는 건 말이 안 되겠죠. 하고 도망간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이렇게 지각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 이것을 시험에 낼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원형부정사라는 것은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영어해서 소위 말하는 사역동사 그리고 지각동사만이 그런 원형부정사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준사역동사라는 게 있어요. 준사역동사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알맞은 단어는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빈칸에 동사들이 들어가는 건 알겠죠. 근데 뒤에 보니까 데미라고 하는 뭐가 나와 있어요. 명사 데명사 나왔죠. 그 다음에 디엔서라고 하는 또 명사 나왔어요. 명사가 연속에 두 개 나왔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뒤에는 전사 플러스 명사니까 가로 치고 그렇다면 동사 뒤에 명사를 몇 개 쓰는 거다. 두 개를 쓰는 거죠. 자 이렇게 동사들에 명사를 두 개 쓸 수 있는 동사는 서로 이 명사 이 명사 서로 다를 때는 자 뭐 할 때 다를 때는 수요동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선택지에서 이 3번만이 무슨 동사다. 수요동사거든요. 자 이것들은 수요동사로 쓸 수가 없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3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키는 이 동사란 것 뒤에 명사가 몇 개 나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그렇죠. 두 개가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중요한 키였다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12번으로 갑니다. 자 12번의 경우는요. 자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 선택지 보시면 순서들이 막 배열이 돼 있어요. 우리가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서술형 평가할 때 자 단어의 배열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서술형 평가를 받잖아요. 그냥 단어를 막 배열하는 게 아니죠. 배열의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빈칸 앞을 보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enable 이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영어에서는 이 enable 이란 단어의 경우 enable 자 어떻게 씁니다. a2 rv 형태를 써서요. 자 a가 rv 할 수 있게끔 만들다. a가 rv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many people이라는 말이 나온 것 봐서 많은 사람을 가능하게 하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게 한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many people이 나오고 나서 이게 a죠.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돼요. 투부정사 모양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고요. 자 이런 경우는 집어넣어서 해석을 한번 해보시는 게 확실하겠죠. 자 대량 생산 방법이라고요. 대량 생산의 방법의 도입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해줬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 못 풀어도 된다 했죠. 뭐가 중요하다. 아 enable란 단어를 이용해서 a to rv 이걸 써서 a가 rv 할 수 있게 하다. 이렇게 시험제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게 다시 시험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뭐예요. a가 바뀌고 투부정사 있는 이 단어들이 바뀌어 있죠. 하지만 enable a to rv 라는 모양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과목의 경우는 기출 문제가 그대로 그 기출에 나와 있는 지문 자체가 그대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요. 대신에 기출됐던 내용이 다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무엇이 나왔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신뢰에 구조하도록 아 이런 걸 기출문제 내는구나. 최소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또 책을 복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많이 다르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문제는 영어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시면 선택지를 보시면 알다시피 인폼 비인폼드 비인폼드 오브 해보 빈 인폼드 인폼이죠. 자 여러분들은 딱 이 문제는 무슨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나요. 그렇죠. 인폼이라는 단어의 쓰임을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이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수요동사로 착각이 쉬운 타동사 부분의 두 번째에서 convince remind 인폼이라는 세 개의 단어의 쓰임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 단어들은 어떻게 쓰는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어법이라고 그랬죠. 자 연괄해 보시면 convince remind 인폼은 자 A에게 B를 알려주다 할 때 인폼 A 오브 B 형태를 쓰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B인폼드라는 수종의 모습과 능동의 모습이 있는데 자 인폼 같은 경우 뒤에 A라는 인폼이 들어가 버린 능동이고 이러면 이 A가 사람이 온다. 왜냐하면 주어가 얘한테 뭔가를 알려줘요. 그런데 여기다 인폼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당신이 시험 결과한테 알려준다. 말이 이상하죠. 자 문맥상 봤을 때 당신은 시험 결과를 알 수 있느냐 해야 되겠죠. 언제 알 것이냐 해야 되겠죠. 자 인폼을 알려주자니까 알다 그러면 수동이 돼야 되고 자 여기서 A가 앞으로 나아 수동이 돼 버리면 이게 B인폼드가 되겠죠. 그러면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여러분들 오브가 있어야 되겠죠. 자 오브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만 잘 외워놓으시면 정답은 쉽게 2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다. 자 인폼 A 오브 B입니다. 뭐라고요. 인폼 A 오브 B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인폼 A 오브 B A에게 B를 알려주다. A에게 B를 알려주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수동이 될 때는 B인폼드 다음에 오브예요. 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B인폼드라는 표현이 안 되는 이유는 자 이렇게 인폼이 수동이 돼 버렸는데 바로 뒤에 그냥 명사가 오는 건 안 되죠. 오브 명사를 쓰는 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것은 시험에서 여러 번 기출이 되는 문제이니만큼 제대로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테마 4번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건데 문장이 뭐로 시작해서 대어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대어로 시작을 하거나 히어로 시작하거나 대어 그 다음 뭐요 히어로 그렇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시작을 하고 뭐가 와주면 동사가 와주면 이 뒤에 뭐가 온다 주어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선택지를 딱 보니까 이즈나 워냐 워스하고 헷습이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동사의 모양이죠. 그래서 여러분 품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many people이 뭐가 될 거야 주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영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법사항이라는 것은 주어와 자 뭐가요 여러분 동사죠 동사 동사의 뭐를 해줘야 한다 수의 일치를 해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주어와 동사는 뭐한다 수의 일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어가 many people이고 many people은 단수가 아닌 복수라는 사항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people이란 단어는요 사람들의 뜻일 때는 복수예요. 대신 민족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때는 단수로 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many도 있고 그런 걸로 봐서 여기선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복수예요. 그러면 이 동사도 뭐여야 된다 복수 동사가 쓰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1번은 무슨 동사 단수 2번은 복수 3번은 단수 4번도 했으죠. 단수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보통 동사라는 것은 앞에가 주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대어리스나 키어리스 다음에 전사 플러스 명사 등이 문제에 나올 때 동사가 보다 어디에가 뒤에가 주어가 있기 때문에 주어를 정확히 찾아낼 줄 알아야 문제도 제대로 풀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15번에 보시면 밑줄 문제인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밑줄 문제는 밑줄 자체를 먼저 봐봐요. 2번은 그 다음에 obviously confidently not to believe 일단 밑줄 자체에는 오류가 없어요. 밑줄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라고 만약 이렇게 써버렸다면 이것은 틀립니다. not to believe 는 맞지만 to not believe 는 틀려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살피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밑줄 자체가 오류가 있는지 부터 보고 없으면 여러분들이 구조 문장의 구조와 이 문장의 어울림 그리고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핑크한 완성형 같은 경우는 해석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은데 밑줄 긋기 유형과 사지 선다는 어떤 문제는 해석이 필요가 없고 어떤 문제는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2번이니까 가로를 치시고 he is obviously wrong 특히 여러분들이 물론 독해할 때 해석할 때도 중요하겠지만 문법 문제 풀 때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요서를 찾는 거죠. 자 이 안에 다시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johnson 이게 주어가 되고 soundso confronter 대시 되겠죠. 이게 접속사 됩니다. 그러면 보죠. 그가 명백하게 wrong 잘못됐을 때 조차도죠. 자 여러분들 비동사 다음에요. 비동사 다음에 부사라는 것이 단독으로 쓰인다. 그것은 안되죠. 하지만 비동사 다음에 부사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주더라? 그렇죠. 형용사가 있어주더라? 이건 됩니다. 이 부사가 뭘 꾸미기 때문에? 형용사를 꾸미기 때문에. 실제로 빈도부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사 단독은 된다 안된다 안되는데 이게 요 놈을 꾸며준다면 가능해요. 그러면 문맥상 명백하게 틀렸을 때 조차도니까 이게 부사로서 롱을 꾸미는 걸로 봐야 돼요. 그때조차도 존슨은 존슨은 so confident 들 되시죠. 너무나 자신감 있게 죠. 그럼 자신감 있게 부사고 들렸기 때문에 이리 어렵다 뭐하는 것이 글을 믿지 않는 것이 자 우리말로 마치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여러분 이론 시간에 특히 테마 5번 에서요. 자 어디에서 테마 5번 이에요. 다시 한번 갑니다. 뭐요? 테마 5번 에서 look smell feel sound taste 그리고 마지막 뭐요? 심 이라는 표현 다음에 형 용 사 가 나올 때는 자 머무하게 보이다 머무하게 냄새나다 머무하게 느껴지다 머무하게 들리다 머무하게 만나다 뭐뭐한 것 같다 해서 이게 형용사가 와야 되죠. 하지만 이거는 뭐뭐하게 라고 해석이 된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신감 있게 사운드가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들리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신감 있게 들리다 하려면 이게 무슨 형용사가 와야 돼? 그렇죠. 형용사가 와야 되죠. 근데 confidently는 라이가 붙은 뭐다? 부사예요. 그래서 이게 틀려있고 연어문을 뭐로 바꿔야 된다? confidence라는 형용사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 이해 되셨나요? 그렇죠? 이 문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직 단어 같은 게 부족하고 그러면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죠. 그러신 분들 아직 내가 영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것만 열심히 일단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어를 많이 외우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좀 많이 배우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은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확실하게 뭐부터 외워라? 룩 형용사 사운드 형용사 스멸 형용사 등에 이런 표현들부터 확실하게 외워주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은 문제풀이 착강이라 자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문제풀이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나오는지 아는 게 중요하죠. 실력이 되신 분들은 나중에 모의고사 강의라든가 아시겠죠? 또는 기출문제 강의 같은 데서 문제풀이를 연습을 하시면 충분하고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문법 문제로 출제되는지를 꼭 알아 놓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6번을 보도록 할게요. 16번은 여러분 이거 전체는 지금 설명하는데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부분은 핵심 부분 그리고 우리가 배운 부분에 관련해서만 할게요. 자 3번을 보시면 해보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their blood pressure their blood pressure 라는 명사가 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take가 나왔는데 이 take가 have 다음에 나온 걸로 봐서는 이걸 동사 원형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의 품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take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판단이 안되면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아직 품사 보는 것도 익숙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조심하세요. 자 해보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동사원형이 나왔죠? 동사원형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 동사원형을 뭐라고 불러주더라? 뭐라고? 그렇죠. 아는 거 있으면 자꾸 입으로 내뱉으세요. 입으로 내뱉어야 머리에 더 오래 남습니다. 알겠습니까? 해보가 나오고 명사 대명사 나오고 동사원형이 나온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원형부정사라고 불러주고요. 자 이렇게 해보 다음에 명사 대명사하고 동사원형이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이 둘은 무슨 관계? 능동관계고 능동관계라는 건 얘가 이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take라 혈압하고 같이 쓰면 혈압을 젤 때 tak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 이건 혈압이 지금 주어가 됐어요. 그럼 혈압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혈압이 재는 행위 할 수가 있어? 없죠? 그래서 혈압이 재져야 되겠죠? take라 뭐다? taken이라는 무슨 영어를 써야 된다? pp형 자 혈압이 재는 게 아니니까 자 능동은 얘가 행위자야 행위자야 얘가 이 행위를 한다는 뜻이야 혈압이 젤 수는 없죠? have pleasure taken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17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여기 보시면 1번의 involve드는 동사가 아니라 pp형으로서 이건 준동사예요. 자 그래서 이게 동사가 아니라 동사는 어떤 거냐 여기에 있는 remain이 동사입니다. 나중에 문제 풀려면 이런 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아직 우리는 pp형도 안 배웠고 준동사라는 것을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일단 이 부분의 설명을 넘어갈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process 이게 주어고 remain이에요. 과정이 신비스럽게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자 그 어스트러너멀스는 천문학자예요. 천문학자들에게 여전히 신비스럽다 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문맥상 여전히 뭐하다? 신비스럽다 라고 해야 돼요. 문맥상 그럼 여전히 신비스러워. 뭐가 신비스러워? 과정이 신비스러워? 남아있는 것이 신비스러워. 그렇죠. 과정이 신비스러운 거죠. 자 과정은 신비스럽죠. 과정은 뭐예요? 명사죠. 자 명사를 설명하니까 뭘 써야 돼? 형용사가 명사를 설명하죠. 맞죠? 그래서 여기는 미스테리어스 리간이나 미스테리어스라는 4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요. 학생들의 경우에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좀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해석을 해버리면 물론 이렇게 해석하면 쉽지만은 신비스럽게 남아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선생님 신비스럽기면 부산이에요? 왜 얘기를 형용사라고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국어로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도 영어에서는 부사가 아닌 형용사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단어가 누구를 설명하고 누구를 수직하냐를 봐야 돼요. 만약에 부사가 온다면 이 부사는 리메인을 꾸미는 거죠. 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 우리말로 판단을 하시고 우리말로 정답을 고르면 안 되는 거야. 대부분 학생들이 문법 문제를 푸는 게 좀 힘들다. 선생님 문법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상담을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의 공부 방법이라든가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문법 문제를 푸는데 우리말로 해석하고 우리말로 판단을 해요. 한국어에서 부사니까 영어에서 부사다. 한국어에서 형용사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 학예 같은 경우도 사실 한국어에서도 형용사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부사가 되려면 이걸 꾸며 남아있는 게 신비로워야 돼. 그게 아니죠. 과정이 신비스러운 거라고 문맥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정이 명사니까 명사를 설명하니까 뭐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와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절대 제가 드리는 말씀 잊어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요. Animals of Natural History 자연사의 동물들은 컨텐 이게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매니가 있고 이 젠플이 있는 걸로 봐서 이게 형용사 이게 명사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단데 자 여기 앞에 있는 Astonish 뭐로 쓰인 거다? 형용사로 쓰인 거죠. 형용사 자 그러면요 Astonish 라는 단어는 깜짝 놀라게 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Astonish 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깜짝 놀라게 하다. 자 놀라게 하다 감정이네요. 감정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 감정에다 뭘 붙여놨죠 여러분? 이디를 붙여놨죠. 그러면 이디를 붙여놨다는 감정을 느끼는 건데 얘가 이 명사를 시작하면 얘가 감정을 느낀다는 뜻이야. 근데 이그젠플은 생물 무생물 그렇죠. 무생물 자 무생물은 감정을 느낄 수 있어 없어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감정이발에 이디를 붙인 형용사가 무생물을 꾸미는 것은 틀리게 돼 있다. 외웁시다. 자 아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죠. 감정이발 동사가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감정이발 동사의 형용사형 ing 또는 ed가 시험에 출제될 때 감정이발의 ing 하고 ed의 차이는 ed는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건 되지만 사물의 감정을 느끼는 건 안되잖아요. 그래서 사물을 꾸밀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잘 봐요. 사물 명사 플러스 b 플러스 감정의 ed가 나온다거나 또는 감정의 ed가 사물 명사 앞에서 이 사물 명사를 수직하는 이 두 가지 구조는 시험에서 틀리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것을 아시겠어요? 절대로 이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어에서는 어떤 걸 물어보고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가 3인칭 단수 동사가 현재형일 때 또는 비의 비동사죠. 비의 뭐일 때 과거형일 때 반드시 확인할 것이 있죠. 뭘 확인한다? 그렇죠. 수일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주어가 뭡니까? 그렇죠. 어가 여기에 써주고 드랍 이거죠. 그러면 인지맨 버팩토리 버팩토리 구수까지 괄호를 쳐야 돼요. 왜? 전치사 명사 또 전치사 명사 여기서는 팩토리 구수 명사 명사인데 복합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드랍이 주어고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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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니다. 그죠. 근데 드랍은 단수죠. s가 안 붙어있고 또 어가 붙어있다라는 거죠. 단수다. 동사는 뭡니까 여러분? 아니까? 그렇죠. 복수죠. 주어는 단수인데 동사는 복수다. 수일치가 안 되어있죠. 그래서 이게 틀리겠고요. 너놈을 뭐로 고쳐야 될 것이다? 있으라는 애로 고쳐줘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의 경우는요. 자 영어에서 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력이 있어야 정확히 해석도 하면서 풀 수가 있으니까요. 자 핵심 포인트만 잡고 갑니다. 자 보시면 영어에서는 동사라는 것은 이 동사를 꾸미기 위해서는 부사가 따라하면서 동사를 수식합니다. 그건 문맥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문맥 같은 경우는 자 봐요. 책을 한 권 읽고 그런 후에 익스프레스 클리얼 이잖아요. 명확하게 표현한다 해야 되겠죠. 명확하게 표현한다. 표현을 명확하게 한다. 익스프레스는 동사란 말이에요. 두 동사 원형으로서 동사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럼 이놈을 꾸미려면 여기에가 형용사관이 뭐가 와야 될 것이에요. 그렇죠. 부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클리어가 아니라 클리얼 리 라고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동사를 수식하려면 뭐가 온다? 부사 단순히 우리말로 뭐뭐 하기가 부사야 뭐뭐 하느는 형용사야 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랑 같이 어울려서 해석이 되어줘야만 하는 건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에요.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에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population 세계의 월인구가 해석클리스는 증가했던데 들이 보니까 more significant 이건 형용사에요. significant 무슨 말이에요? 중대한 중요한이요. 중요한 증가했다는 말이 안되겠죠. 자 문맥상황으로 상당히 또는 중요하게 이런 말이 되겠죠. 증가했다. 많이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뭘 써야 한다? significantly 를 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상으로 봐야 돼. 세계의 인구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러려면요. significantly 라는 뭐가 와야 맞을 것이다? 부사가 와야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부사가 와야 맞아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22번 봅니다. 자 22번은 자 여기 보시면 언이 나왔어요. 이 언은 관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excited 이리야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experience 라는 명사 나왔어요. 자 관사와 명사가 있는데 이 사이에 오는 애는 뭡니까? 여러분 형 용 사로 봅니다. 관사와 명사 사이에 있는 형용사야. 그러면 이 excited가 형용사라는 거죠. 자 excited는 감정동사고 감정동사의 이디는 다시 갑니다. 자 보세요. 계속 시험이 출제가 됐었어요. 감정관련 동사의 뭐는 이디는 뭐로서 형용사로서 뭐다? 감정을 가지는 느끼는 이다. 이렇게 써주는 이유 알아야 돼. 여러분 반복하고 외우라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감정을 가지는 인데 이놈이 명사를 시작하고 있네요. experience 그런데 experience 는 여러분 무생물이네. 왜? 뜻이 뭐니까? 그렇지. 경험. 그런데 여러분 경험이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정답은 마다 이게 틀렸다.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 경험은 흥분을 시킬 수는 있겠죠? 그래서 exciting 이라고 써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3번은 자 23번의 경우 여기 보시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더 제대로 보시려면 실력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5번에 보시면 publish 였는데 이 앞에 get 링이 있어요. get 다음에 dame 이라는 대명사 써지고 publish 라는 표현이 쓰여있는데 자 이 publish 는 보시다시피 동사잖아요. 근데 get 다음에 dame 이라는 명사 대명사 목적격으로 들어있는데 동사가 올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동사 원형 으로서 물어봐야 된다. 원형 부정사 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문장의 동사는 하나가 원칙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원형 부정사야. 무슨 부정사? 원형 부정사예요. 그런데 get 이라는 단어 다음에 a라는 명사를 쓰고 동사 원형 이라는 원형 부정사를 쓰려면 이 동사가 무슨 동사 지각 동사나 사역 동사 해야 되는데 get 은 안타깝게도 지각 사역 동사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get 이라는 단어에서 주목할 것이 뜻이 쉽게 하지만 get a 동사 원형 형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to rb 를 쓴다거나 뭘 쓴다. pp형 을 쓰는 것은 가능해요. 그래서 get a 동사 원형 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 publish 가 동사 원형 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5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딱 25번까지만 풀게요. 자 좀만 더 가십시다. 24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을 보시면요. 디 아이딜스 라는 표현이 나와있죠? 이상이라는 건데 자 이게 딱 보시다시피 여러분 주어죠. 해석을 할 필요가 없잖아. 해석을 해서 주어를 찾는 게 아니라 있죠? 자 이게 명사야 그래서 주어야 그 다음에 이제 어폰이 전치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주어 다음에 전치사 나왔다? 아 이것은 뭐다? 동사가 아니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쩌나? 가로를 치다 그랬어. 그래서 어폰부터 가로를 쳤는데 위치가 접속사야 나중에 관계대명사거든요. 그래서 동사 이게 접속사 가로드니까 이게 이스말고 자 이 뒤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이 보이죠? 이것이 동사예요. 예의 동사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이딜스죠? 뭐가 붙어있네? 에스 가 붙어있네. 이 말은 뭔 말이야? 복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스라는 애가 동사인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여러분? 단수다 이 말이에요. 자 주어와 소수로는 뭘 해야 한다? 수의 일치를 해야 되는데 얘는 주어고 얘는 소수로인데 수의 일치 돼있어? 안 돼있어? 수의 일치 아니죠? 안 돼있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야.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수의 일치가 돼야 돼요. 주어와 소수로는 뭐 해야 된다? 수의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 항상 명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25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웨더라는 것은 이 웨더라는 것은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있어. 자 뭐냐 명사절을 이끌 수도 있고 무슨 절을 이끌 수 있어? 그렇죠. 부사절을 이끌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명사절과 부사절은 둘 다 문드에 나와요. 그래서 웨다가 이렇게 문드에 있어주면 문드죠? 그러면 일단은 뭐가 있는가 봐라. 자 컴마 주어동사가 뒤에 나오는 걸 봐야 돼요. 이렇게 명사절일 때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보니까 이 컴마가 딱 여기 보여요. 컴마가 보인다면 무조건 뒤에 있는 건 주어는 아니고 이게 명사죠? 그리고 잘 봐봐요.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아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웨데부터 여기까지 일단 가로가 돼요. 그리고 이게 주어예요. 근데 프로세스는 단수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가 동사인데 얘는 뭡니까 여러분? 복수예요. 자 방금 전에 문제에서도 나왔다시피 주어와 소수로는 뭘 해야 된다? 수의 일치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어는 프로세스라는 단수고 동사는 뭣이기 때문에 아라는 복수이기 때문에 이건 수의 일치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표현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법 문제풀이 2강으로서 다음 25, 26번부터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한꺼번에 쫙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로 오늘 수업은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